오늘 어떤 종목 하실 건가요? 오늘은 GMB 코리아 문의가 들어왔네요. 네, 이 종목 비중과 매수과 매수일은요? 올해 1월 18일 매수하셨고요. 11,000원 매수과의 비중 15%입니다. 네, 첫 번째로 상담해 볼 종목은 GMB 코리아입니다.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의지에 따라서 수소차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. 한창 상승하던 차에 탑승하셔서 좀 물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? 손님들 오시기 시작합니다. 수소차. 네, 문의가 많이 오네요. 슬슬슬슬슬슬 오고 있어요. 현대차 쪽에 전동식 워터펌프를 공급하고 있어요.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차를 개발했잖아요. 네트수소인가요? 그 차에도 이 전동식 워터펌프가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들 경우에도 이것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서 급등을 했죠. 수소차 같은 영역은 잘 모르겠어요. 2040년 지금 로드맵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, 너무 멉니다. 수소차가 단기간으로 조금 나올 게 뭔가 있나? 아직도 인프라도 좀 부족하죠. 네, 인프라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주유소 몇 군데를 설치할 건데 오늘 삽을 떴다든지 차콩을 찍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세력형님들이 덜 털었을 경우에 뉴스를 만들어서 맞아 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린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. 11,000원이면 3일 좋네요. 3일. 이 3일 정도 안에서 딱 유일한 매수 타점을 그럼 옛날 과거를 돌아가서 볼게요. 이 종목, GMB 코리아 작년은 처의도 뜬 적이 있죠. 뜨고 조정 주고 비비비비비 21선 양떼 음봉으로 깨고 비비비비비 내려가다가 약간 반등 주둥이 주름 내려가고 있었어요. 이런 흐름을 과거를 봤을 때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에 물려 있었던 분들은 정말 기도가 성공한 거죠, 사실은. 거의 그 가격대까지 왔으니까 지금 조정받은 자리 정확하게 정고점이에요. 지난번에 못 뚫은 자리를 못 뚫고 막고 내려가는 자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얘기된 건 수조차 엮인 거에 수조차에 전동심 워터펌프를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한 번 너무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놀 수 있는 구간 세력형님들이 다 못 털었으면 한 번 털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8,000원까지만 보시고 8,000원 때 지금 이 차트에 안 나오죠. 사실 8,000원 때가 매물대거든요. 8,000원 때가 지난번에 상승할 때 자리 잡아주던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매물들이 털었던 매물들이 지금 꼬여있는 구간이라서 이게 따라갈 때 사면 손절 라인도 너무 길어져요. 그러니까 이격이 너무 버린 상태에 따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격이 벌어지기 전에 쌀 때 샀었으면 그 손절을 짧게 잡고 갔을 수가 있는데 이격이 벌어진 다음에 사면 손절 라인도 크게 벌어지거든요. 그 지점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. 어쨌든 들어오셨고 어차피 지금 팔라고 해도 못 팔고 내일 당장 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뉴스 띄워놓고 띄우겠다는데 제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 8,000원까지 보시고 반등 시에 만약에 8,000원에 만약에 정말 하느님이 보고 와서 8,000원에서 지지 나와서 반등 한번 주잖아요. 반등 시 매도를 하세요. 솔직히 8,000원까지 끌고 가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. 저 같으면 어제라도 허리 부러졌으면 일단 파는데 허리 부러졌으면 파는데 이만해도 이미 지금 손실이 커요. 사실은 이만큼만 어제 종가만 잡아도 이미 14% 손실이고 오늘까지 보면 18% 거의 20%인데 만약에 진짜 8,000원까지 잡으면 거의 30%거든요. 이쯤 되면 못 판다는 얘기예요. 사실은 30% 손실 나면 사실은 오늘이라도 저는 다 못 파시겠다는 비중이나 축소하실 15%니까 많지 않으시네요. 그나마.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시장에서 워낙 이슈가 됐던 종목이니까 제가 또 오늘 팔라고 했다가 내일 또 갑자기 무슨 정부에서 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면서 뉴스 같은 거 띄워놓고 올리면 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. 연타로 나올 수 있는 호송 뉴스도 없고 8,000원 만약에 정말 지금 못 파시겠다면 8,000원까지만 보시고 반등을 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. 반등식 매도 의견을 제시드립니다.